ㄴ고딩 ㄴ kiedy 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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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enim 렉스 아 진짜로 아니 왜 롱만 안 남아 미쳐버리겠네 아 지친다 이제 지쳐 힘들어 죽겠다 이 정도면은 작되어있는거 깔끔한거 사는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돈 더주고 작되어있는거 깔끔한거 살걸 그랬어 그게 좋을 뻔했군 아우 럭 80초 아 MP만 올 텐 나왔으면 바로 끝났는데 아 올 텐 타고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진짜 언제 나와요 이거 왜 안나오는거죠 도대체 아 4에 48 못쓰지 5에 48이었으면 진짜 고민 무지막대하게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씨 어떡하냐 그냥 가져가 5에 48이었으면 진짜 고민 무지막지하게 한 번 해봤을 것 같은데 아 돈 못해 먹겠네 아 그냥 가져갈까 아 애매한 거 나왔어 결국에 아 나왔어 왜 애매한 거 누가 봐도 98이야 얼마 썼는지 알아 한 40억 썼어 40억 한 50억 썼다 55지 5에 48은 만족해 시원 되겠어 아 혹시 놀금은 100장 있으신 분 있습니까? 처트를 100장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작을 무지막지한 작을 할 게 아니라 0.4 정도만 붙일 거라 이거 왜 하냐면은 그냥 내 생각인데 아 푸하금 가격 보십시오 이거 20억 주고 하는 것보다 리턴 적 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 갑니다 애 아 장착해야지 어 리턴 아직 아니에요 0.2 아니 이거 아크 이노 하는 거 맞아?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일요일에 아크 이노 하러 일요일에 해봤자 10% 올라가는 거 아닌가? 크다고 하면 또 큰 거긴 하지 아우 나만 운 없어 30%인데 왜 안 발려 됐어 아 1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 뜬 건데 그래가 뜬 건데 어 됐었어요 0.4 붙었어요 붙었어요 물공원에서는 4 아니면 6 바퀴 안 발립니다 아 06 발렸어 야 06에 럭육 발렸다 06에 럭육 저거 아 0일 안 돼 0일은 안 돼 아 0일 안 돼 아 06 또 발렸어 미쳤네 왜 그러냐 06에 럭서 발렸고요 아 이거 대충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잘 발리는 거야 03인데 럭이 2 올랐어 가져올까 그냥 어때요 어차피 04 리 04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구려요 04 리턴 적 하는 느낌인데 일단은 여러분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니까 빼고요 04에 럭형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인정합니까요 04는 가져가자 인간적으로 04는 가져갑시다 아니 04 3에 럭3에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돼 아니 웃기네 아까 게 더 좋았던 거 같은데 왜 이건 가져가는 거야 아무튼 아니오더라고요 03 럭이 03 럭이는요 아 이거 패스하자고 04 이상은 들고 가자고 아 씨 4 아니면 6밖에 안 나오는데 아 00 이게 맞다 여태까지 너무 잘 벌려가지고 아 03 가져가서 써야되는데 욕심부리다가 난리나기 세근데 03에 럭1 안 돼 안 돼 럭1은 아닌데 그냥 가져와서 써야지 어차피 04 리턴 잡으라는 거잖아 리턴 6,800원 이라니깐 아 그냥 할걸 아 대충 잡으면 됐는데 괜히 돈을 더 많이 쓰네 04에 럭1 가져와 06 와 06 와 06 왤케 잘발리냐 미쳤네 왤케 잘발리냐 왤케 잘발리냐 도대체 왤케 잘발리냐 도대체 아 아 그렇다고 다섯 장 넘고 하긴 너무 아깝고 사실은 하나씩 하는게 정석이긴 한데 좀 귀찮아도 하나씩 할까 아 2개씩 할까 탁월한 선택이었어 아 갑자기 안 발려 이게 정석이다 이게 맞다 대충 잘발렸다 싶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 06에 럭6 또 올랐다 와 미쳤네 아 06작을 해서 써야됐나 50장도 안썼 몇 올라온거죠 그러면은 42 42 8 오작보다 많이 올랐어 오작보다 좀 오작 플러스 2 공격이요 아 뭔가 아쉽다 아쉬워 아 이럴거면 추억도 제대로 해볼걸 그랬나 아쉽기도 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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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섀도 먼치 사랑해요 아니 구독 좋아요 아 됐다 아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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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